멜라니와 폴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. 봐, 네. 우정 팔찌야. 우린 평생 베프야. 아무도 우리 우정을 깰 수 없어. 안녕? 너희도 베프가 있니? 아래 댓글로 친구들 이름을 적어주고 좋아요, 채널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줘. 안녕, 얘들아. 어? 태오. 남자가 왜 필요해? 여기, 티아라, 멜라니. 네가 여왕이 될 거야. 아니, 너가 돼야지. 베프. 내가 여왕이 될 거야. 아니, 내가 될 거야. 왕관 1위네. 이런. 내 왕관. 환영해, 태오. 우리 학교의 왕이자 모든 여자들의 사랑. 어? 태오. 우린 함께해야 해. 내가 너의 완벽한 여왕이 될게. 우린 최고의 커플이야. 뭐? 아, 태오. 우리 둘이 제일 잘 어울리지. 안녕, 친구들. 너의 여왕 여기 있어. 태오, 이게 뭐야? 푸름 초대장? 나한테 같이 가자, 할걸? 아니, 나야. 두고 보자고. 오늘 시험을 본다.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. 도움이 필요해. 내가 너였으면 난 안 뺏겼어. 태오도르. 태오, 내 답 봐. 뭐야? 시험지네, 태오. 아주 안 좋군. 저 점수를 A플러스로 바꿀 수 있겠어. 어? 시험지를 샀어야 해. 달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누구든 움직이면 최하점이다. 움직이지 마. 이제 가자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머. 잡았어. 휴, 아무것도 못 봤나 봐. 이런. 끝나려면 멀었네. 얘들아, 너희는 F다. 다음 라운드에서 봐. 테오도르. 테오도르, 이 문제 풀어봐. 아무나, 도와줘. 내가 도와줄게. 그리고 가자, 범생아. 수학 파워. 수학 파워. 답은? E야. 알았지? 우와, 브라보. 좋은 공연이었어. 그치만 이해를 못했는걸. 그래, 플랜 K를 시도할 시간이야. 여기 계산기. 제발 사용하는 법 알길. 뭐야? 그냥 종이로 만든 거잖아. 계속해. 걱정 말고. 6 나누기 3은? 우와, 진짜 되네? 답은 2야. 나쁘지 않네, 테오. 자리에 앉아. 여기 티켓이요. 들어가요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테오는 내게 될 거야. 두고 보자고. 안녕, 테오. 팝콘 좀 가져왔는데. 먹어. 테오, 안녕. 나 보고 싶었지? 이 손 진짜 부드럽다. 아, 그래. 테오, 내가 먹여줄게. 걱정마. 응, 고마워. 뭐야, 테오한테 어떻게든 인상을 남겨야 하는데. 알았다. 마술 트릭 볼래? 티켓 사라지기. 마술? 우와. 어떻게 한 거야? 으흠. 저기요. 티켓 확인 좀 할게요. 마술 트릭이었는데. 티켓 없음? 영화 못 봐요. 팝콘 좀 먹어도 될까? 고마워. 여기 뭐지? 아, 티켓. 폴리는 귀여운 학용품을 좋아해요. 게임할 시간. 여러분의 스킬을 확인하고 싶다고? 내가 필통 하나에 이 필기구를 숨겨볼게. 어떤 케이스에 다 들어갔는지 맞춰봐. 학용품이 어디있게. 댓글로 남겨줘. 테오에게 내 감정을 말해야겠어. 러브레트 보내야지. 여기. 어, 폴리. 귀여워라. 뭐야. 나도 사람한테 보낼래. 두 장은 더 좋으니까. 테오, 내가 보낸 거야. 흠, 너무하네. 그럼 난 더 많은 노트를 보내야지. 세상에서 제일 큰 러브레트가 될 거야. 여기, 테오. 어머,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이건 못 넘어가겠구나. 테오, 교실에서 나가고. 너희, 여기 청소해. 지켜보고 있다. 돈 쓸 시간이야. 제발, 청소해 주세요. 그렇게는 안 되지. 너희가 치워. 잘한다, 얘들아. 이른 인격을 쌓아주지. 생일 축하해, 테오. 파티 멋지다. 멜라니는 선물을 살 수 없었지만 좋은 계획이 있죠. 폴리의 선물을 대신 주는 거예요. 어, 테오. 선물 열어보자. 이건 내가 주는 거야. 귀엽지? 그치? 우와, 이거 순금하냐? 비쌀 텐데. 짧네. 나한텐 안 맞아. 사실, 그거 폴리 선물이야. 아니, 멜라니가 주는 거야. 거짓말하지 마. 봐. 테오, 네 선물 여기. 생일 축하해. 우와, 모든 선물 중에 최고야. 폴리는 학교에서 제일 부자예요. 돈을 입고 다니죠. 우와. 저기, 테오. 내 드레스 어때? 나랑 학교 끝나고 데이트 안 할래? 좋지. 가게에 모든 감자칩 살게요. 감자칩 너무 좋아. 그래서 손님, 계산하시는 거죠?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. 여기에 테오나하고 사투하고 싶어요. 좋아요. 그래, 합시다. 안 돼. 너무 아픈데.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. 여기, 봐요. 음, 좋은 생각났다. 어머. 안녕, 테오.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다 거짓말이에요. 테오, 봐. 얼굴은 말고. 거기, 친구. 눈 떠. 봐. 이거 네 영광의 타투야. 우와. 나도 이렇게 타투하고 싶어. 가슴 파괴. 테오. 내 선물이었는데. 하, 멜라니의 계획이 실패군. 음. 버거 너무 좋고. 흠. 또 너야? 네가 계속 나 따라가리잖아. 다른 가게 찾아. 부자야. 내 지갑에 손도 대지마. 이 싸움을 멈춰야 해. 어? 테오의 초대장이잖아. 나랑 데이트하지. 어딨지? 좀 늦나? 여기서 뭐해? 내가 먹고 싶은데? 얘들아. 우리 어렸을 때 친구였잖아. 기억나? 엄청 재밌었는데. 우리 절대 안 싸웠잖아. 베프였고. 다시 베프하자. 결국 마지막엔 우정이 푸름보다 중요한걸. 끝이. 우리 우정 영원히. 저희 영상 좋았나요? 그럼 댓글로 어떤 학교 여왕이 더 좋았는지 알려주세요. 부자 폴리? 아님 가난한 멜라니? 모두 채널 구독, 영상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하셔서 우후의 재밌는 새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.